너도 나 아플 때 돌봐줬잖아. 이걸로 빚 갚은 걸로 쳐. 나 먼저 간다. 이제 나 안 볼 거야? 난 계속 너랑 친구하고 싶은데. 우습게도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날 무겁게 짓누르던 시련의 아픔이 눈목도 사라졌다. 일행 있어요? 일행 있어요? 일행 있어요? 아무튼 그때 내가 했던 얘기는 그냥 다 잊어버려. 그날 뭐? 별거 없었잖아. 아, 아무튼. 걱정 마. 말 안 해. 박재원은 자꾸만 날 장남친 그 새끼처럼 생각하게 만든다.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. 이 자책만 하기에 그 새끼는 너무 많이 떠들었다. 완전 찼어요, 제가. 누나한테 진지하지도 진심도 아니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, 그거. 진짜 제가 잘 아는데요. 바쁘실 없어요. 왜? 사귀는 건 아니지만 종종 만나서 잠은 자는 사이. 뭐 해줄 건데? 뭐 해줄까? 지금이라도 멈추면 된다. 하지만. 난 지금도 박재원에게 끌린다. 미친듯이. 내. 너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나. 난 그냥 멍청하게 모른 척 네가 원할 때마다. 왜 그래? 왜 그러냐고? 네가 맨날 이딴 식으로 나한테 선구하니까 네 말이 맞아 나 선긋는 거야 너 이런 애를... 가볍다고 하나? 와, 너는 진짜 끝까지... 전화 미안한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끝까지 개새끼구나 친구 도대체 너한테 친구란 건 어떤 의미인데? 나 말고 만나는 사람 없다며? 네 작품들 좋아 특히 이번 작업... 기대돼 우리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그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나는 묘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근데 진짜 더는 못하겠다 우리 그만하자 뭐? 어이없지? 우린 끝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사이인데 그지? 그래, 그만하자 선택권은 너한테 있으니까 안 가질 거는 버려 보고 싶다 난 참 버리라는 소리 잘해 너 좋아하니까 없어 또 배가 새라 아니요 미안해 나 먼저 또 배가 새라 너는... 감사합니다.